안녕하세요. 피아트 TV 이상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 탄생의 비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진은 발명품일까요? 아니면 발견된 것일까요? 만약 사진을 발명이 아니라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사진이 발명이 아니라 발견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결코 발견의 의미가 강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의 본질이 그렇기도 하지만 발명에 따른 이해의 당사자들 간에 해계문의와 업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발명적인 요소도 있지만 발견적인 요소가 더 크다는 것이며 그 말이 역사적인 문헌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진에서 발명과 발견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발명이라고 하면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으로서 물리적, 기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발견은 남이 비춰보지 못한 원리 혹은 사물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나 배처럼 어떤 원리나 이론이 먼저 발견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기계적, 물리적인 발명품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사진은 반대예요. 먼저 카메라가 발명되었고 그 이후에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사진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카메라 없이도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카메라가 먼저 세상에 나와 영상을 보게 한 다음 화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사진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발명에 앞서 발견을 먼저 이해하고 말해야만 사진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이란 빛이 화학적 감각물질을 위해 자연적으로 그린 그림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카메라의 발명보다 화학적인 원리, 이 발견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사진은 결코 카메라가 아닙니다. 포토그램처럼 카메라 없이도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은 빛 그림 그 자체잖아요. 포토그램이 발명이 아닌 발견으로 말해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이 어떻게 발견이 아닌 발명으로 등급한 것일까요? 먼저 사진의 발명자라고 알려진 니엡스에 관한 글과 그리고 니엡스가 직접 쓴 글을 통해서 발명가 발견이란 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니셉프로 니엡스 사진을 조금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름이겠죠. 진정한 사진 발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명한 발명가였던 클로드 니엡스와 조셉 니셉프로 니엡스는 형제입니다. 조셉 니셉프로 형제가 1783년 당시 이들은 카메라 오프코라를 통해서 영상을 고용시켜 돈벌을 해보자는 의견을 모읍니다. 동생 조셉 니셉프로 니엡스가 그때 당시 형이 영국의 전기선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는 발명가였어요. 이때 형한테 편지 한 통을 띄웁니다. 이 편지에 최초로 사진이 발견되었음을 알립니다. 이게 조셉 니셉프로 니엡스가 형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때 첫 문장에 난 발견했어. 종이 위에 엄마로 영상을 약선을 고진시키는 거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에 속한 이 편지에는 최초의 사진 발명가 니엡스는 사진을 발견했다고, 빗거림을 발견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니엡스는 곧 자신의 발견을 발명으로 고쳐부릅니다. 그 이유는 발명품으로 돌려야 그때 당시 시대에서 정학으로 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명품이야만 특허큰을 얻을 수 있고, 특허큰을 가져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니엡스는 발견보다는 발명이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이 사진이 세계 최초의 사진입니다. 1826년에서 27년 사이에 제작이 된 사진인데, 르그라에 있는 자기 집 창에서 내다본 풍경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게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니엡스의 동업자로서 오늘날 공식적인 사진 발명가로 알려져 있죠. 그는 자신의 사진수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파리에서 유명한 극장식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사업가답게 그것 또한 처음에는 발견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바로 발명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야만 그로서도 특허큰이 니엡스가 아닌 자신에게 자신의 사진수술이 독자적인 것이 되고, 역사상 최초의 사진 발명가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다게르타임이나 니엡스의 니엡코타이이나 프로레스트는 같고, 다만 화학적 성분에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새로운 발견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발명 과정에서 가장 깊이 기입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아라구라고 정치가입니다. 당시에 파리 전문대장이자 하원의원이었던 프랑스와 아라구는 처음엔 다게르의 발견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도 곧 1839년 7월 3일 다게르의 발명품을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고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산업혁명 과정에서 뒤떨어져 있던 프랑스와 가학의 위시를 좀 채우고, 발견이 아닌 발명품이 되도록 함으로써 프랑스 정부가 특허큰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지며, 뿐만 아니라, 발명품이 되었을 때 프랑스 과학과 사회에 기여할 정도가 매우 크라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빨리 파악을 했던 거죠. 한국이나 외국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머리 회전이 참 빨라요. 그죠. 이렇게 3사람이, 사진을 발명으로 고쳐 부르는 동안에 쭉 시종일간 발견이라는 말을 계속 써왔던 영국의 포스 탈보트가 있습니다. 그는, 1833년 10월에 이태리에 있는 코모 호수에 놀러 갔을 때, 그때 가져간 카메라 없어서 크라로, 영상을 재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 발견의 단어를 계속 써왔고, 그리고 39년에 사진 발명했죠. 아라고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신이 관광지를 이용한 사진서를 먼저 발견했으므로, 자신한테, 자신의 특권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이게 다보토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왜 발명이 문제가 될까요? 발명이 못했고, 발견이 못했습니까? 사진 찍으면 되죠. 그런데 당시에 문제는, 사진이 발명되었다고 말을 하면, 여기는 반드시 특허권과 소유권이 발생하여 특징 국가가 독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발견되었다고 말하면, 화학 중심, 원리 중심을 강조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발견이 되었을 때는 어느 국가라도 다양한 사진적 원리를 공유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징 국가에 이익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사진은 이 두 가지 모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진은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발견이 되었다는 게 맞습니다. 자, 카메라가 먼저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진이 발견이 되었어요. 사진의 발견 이후에 사진술이 따라옵니다. 카메라 업스크러와 영상에 대한 원리를 사진 발명 이전에 이미 세 개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발명보다는 발견이 더 가깝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진이 발명품이 됐든, 발견품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사진 잘 찍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해 봤던, 생각해 봤던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예처럼 사진이 발견인가? 발명품인가? 이런 고민들. 사진과 카메라는 같은 걸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카메라가 사진이 되어 있고 사진이 카메라가 되어 있는 이런 동의와 같이 되어 있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포토스토리와 포토에이션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차이점 없이 그냥 써버린다는 거죠. 사진의 공식적인 발명은 1839년인데 1820년대에 사진이 있어. 이거 뭐지? 이런 고민으로 쓸데없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세기 당시에 사진이 발명된, 발견된 시대적 정치의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치 않으니까 이런 강의도 있구나. 가끔씩은 쓸데없는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한 번 웃으시면서 빨리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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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